안녕하십니까 엑소옥퇴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 후카이도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지금 계속해 가지고 후카이도에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히타카에서 지진이 났죠 히타카 지방의 동부 동부에서 났는데 여기 동부라면 결국에는 우라카와 히타카 보시면 여기 도카치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시마반도 오시마반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우모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죠 아우모리 안에도요 이 오시마반도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 클러스터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따라서 지금 호카이도의 대지진에 대한 지금 전조인상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한 충분히 나올 만한 어떤 리즈너블한 그런 근거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도마리 완전히 바로 있죠 여기 이브리에서도 계속 지진이 나오고 있고 소라치 루모이에서 계속 지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며칠 전에도 쿠시로에서 나왔고 네모로에서 나고 있죠 지금 일본 전역의 활성 단층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다 지금 지진이 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오시마반도까지 건드려서 이 클러스터 지진에 대한 염려가 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여기 또 여기 아우모리에 이 로카쇼무라를 건들고 있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4.3의 강진입니다 6월 10일 8시 35분이요 지금 계속해 가지고 일본 내에 보시면 이제 구마모토에서 6월 8일 날 지진이 났습니다 구마모토의 지진이 이게 결국에는 또 구마모토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그 간또 대지진이 올라오고 있죠 간또 지방으로 구마모토에서 올라왔습니다 규슈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 가나가와로 또 가나가와 결국은 간또 가나가와 그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이 수도로 또 내려왔고요 이 간사이 지고 내려온 다음에 또 시조과 간또로 또 조금 올라왔죠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보시면 나가노로 또 조금 위쪽 주부지방으로 또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아우모리로 갔다가 이와떼 또 여기 오시마반도를 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또 히타카를 혹과를 치면서 역시 또 오시마반도를 치고 아우모리를 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계속해 가지고 이 일본의 지진이 큐슈, 큐슈는 결국에는 대만의 화렌이나 이란 그 이 지도를 보고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얼핏 보실 때는 어떤 지역별로 구분을 하시려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간도에서 간사이 그 다음에 호카이도 또 큐슈 그 다음에 또 이 난세이 제도 뭐 이 도카라라라든지 뭐 또한 뭐 연합군이 뭐 하지만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진이 지금 대만 화렌 이란에서 호카이도 까지 연결되어 있다 단 호카이도의 지진은 이제 쿠릴 열도와 캄차카 반도, 알류산 반도 그 다음에 미국 쪽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연결이 하나로 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계속해 가지고 지금 반복하면서 움직이는데 과거와의 지금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이제 그 각 그 연도별로 만약에 뭐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다 그러면은 동일본 대지진은 워낙 큰 이제 큰 지진의 시기였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이 저기 이 도옥구 동북지역에서 대부분이 지진이 났었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그 메인 어스퀘익 같은 경우는 동북지역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옥구 2012년 이런 나머지 해를 비교해 봤을 때도 어느 어느 특정 지역에서 계속 지진이 이제 발호를 하는 계속 발생이 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큐슈 쪽에 연속해서 지진이 난다든지 뭐 2016년에 구마모토 대지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베 대지진 어느 한 그 대지진 당시에는 어느 한 지역에 이렇게 몰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규모 5 이상을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그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규모 5 이상만 이렇게 비교해 본다든지 했을 때 저는 연도별로 꼭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연도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몇 년 몇 년 그렇게 구분하기 보다는 어떤 지진의 시점을 가지고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독가라 열도에서 최근에 한 700번 정도의 지진이 났습니다 군발 지진이 며칠 사이에 700번 정도 그 시점을 두고서 5월이 5월부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2월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제가 이렇게 아니면은 5월부터 뭐 내년 뭐 한 3월 이렇게 그 어떤 한 시기적으로 구분을 짓지 이 연도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하고 지진하고 상관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연도 몇 년 몇 년 하고 이 지진의 어떠한 걸 구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몇 년 도에는 몇 년 도에는 2011년도에는 지진이 많이 났는데 2012년도에는 어떤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진을 구분할 때는요 지금 이러한 지금 굉장히 심각성을 가지고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 가지고 이 지진이 일본 전역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지진의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3월 3일 기준으로 해서 6월 11일까지 진상으로 말씀드렸던 이 도카라에서 1 이상은 251번 지금 미야기, 후쿠시마 계속 미야기와 후쿠시마 그 도옥구 지역 미남이 도옥구 지역인데요 합쳐 가지고 지금 100번 났습니다 100번 났어요 그리고 지금 나가노에서 26번 나가노 북부에서만 26번 주부지방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죠 구마모토 16번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도 사실은 우리가 걱정을 해야되는 이 규슈 쪽입니다 이 규슈 쪽에 이 미야자키 연의 슈가나다 쪽에 슈가 쪽에서 계속 지금 지진이 나고 있죠 8번 났습니다 이쪽 역시도 우리가 큰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뭐 오키나와 그네에서 7번 아우머리 그리고 굉장히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이 가고시마 만에서도 6번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 가고시마 만에서의 6번의 지진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이 가고시마 쪽에는 많은 그 화라산들이 있습니다 뭐 사쿠라지마 라든지 뭐 구치노에라부 사스마이 오지마 라든지 뭐 스와노 세지마 바로 그 위에 규슈 올라가면은 또 이제 아소산이 있고요 굉장히 계속해서 지금 영양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좀 더 보시면은 이제 좀더 보시면은 여기 또 호카이도 동쪽 아파다 4번 있죠 시주옥가현 4번 지치지마 여기 지금 오가사와라에서의 3번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이 지치지마 아버지에서 오가사와라 지치지마에서의 이 3번의 지진 역시도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호카이도의 이 도카치 도카치 도카치에서의 3번의 지진 굉장히 지금 일본이 어 이 일본의 지진에 대해서 지금 두 부류를 나뉘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어 그 2021년에 좀 지진이 조금 더 많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 또 한 부류는 아니다 저 같은 부류겠죠 제가 걱정하고 있으니까 저 역시 이거는 분명히 어떤 대지진의 전주현상이고 고추진이 날 것이다 대지진이 2020년부터 이제 큰 지진의 전주현상이 있었지 않느냐 알래스카라든지 알래스카의 작년 말에 큰 지진들 다음에 작년 동지의 그 어디있죠 저기 그 아우머리의 큰 지진 12월 21일 그때가 또 그 목송과 토성이 800년 만에 또 하나로 되는 그러한 또 특별한 시기였고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2021년 현재가 스페셜한 것은 정확합니다 근데 이 정확한 부분인데 아 그냥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냥 조금 더 지진이 나고 아 조금 더 아 어지러울 뿐이다 지진의 상황이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고 또 그렇지 않다 아 이건 분명히 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이제 그 조금 심각한 상황 아니냐 그러죠 작년 2021 20년만을 딱 연도로 구분하지 말고 작년 44분기부터의 이 알래스카의 대지진부터를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도로만 딱딱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연도로 구분하더라도 작년에 규모 5 이상의 대부분의 지진은 다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혼슈삼에서요 하여튼 누구의 말이 맞던지 지금 두 부리를 나눠있지만 일본이 현재 위기 상황이라는 거 지진에 대해서 그거는 모든 지진학자들이 인정하는 부분 전세계 지진학자들이요 저의 개인적인 또 생각 걱정은 뭐냐면 이제 아 일본의 그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이 도쿄올림픽이라는 큰 하나의 또한 큰 하나의 이슈를 이제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기서 도쿄올림픽이라는 것을 우선 경기를 끝내고 나서 뭔가 어떤 여유가 생기겠죠 지금 팬데믹도 그렇고 도쿄올림픽도 그렇고 굉장히 좀 그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올림픽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스가 총리가 해임을 해라 뭐 국회 해산을 하고 총선으로 갈 것이다 10월 10일 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아 또 경제도 또 지금 최악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아베노믹스가 실패를 한 상태에서 시기적으로도 좀 운이 안 좋았던 사실 있긴 있어요 그 아베노믹스를 진행하면서 물론 좀 많이 어려웠긴 하지만 이게 양적 완화에 대해서 글쎄 시기적으로 또 이제 그 아베가 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고 요즘 중간에 아베노믹스를 진행하다가 또 관두는 상황이 됐고요 작년 9월부터 스가가 왔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또 올림픽이 1년 취소가 됐죠 또 팬덤이기 오면서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시기가 왔던 것도 인정합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이제 팩트는 전 항상 팩트만 얘기하죠 팩트는 일본이 좀 억울하다 아베노믹스가 잘하면 성공할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왜냐 2021년 6월 11일 현재 팩트는 일본의 경제는 최악이다라는 건 어쨌든 간에 사실 아닙니까 과거에 뭐 아베가 갑자기 몸이 아팠고 뭐 갑자기 뭐 팬덤이기 와가지고 뭐 이렇고 이러저러고 올림픽도 1년 연기가 되고 여러 가지 전 세계 경제도 어렵지 않느냐 맞아요 전 세계 경제 어려웠던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결론은 우린 항상 결론을 가지고 얘기하죠 우리가 대학 입시를 굉장히 수능 시험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다 인정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죠 그래서 합격을 했냐 안 했느냐 참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좀 좀 너무 좀 가혹한 현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최종적인 결론을 가지고 우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가 2021년 6월 11일 현재 성공했냐는 얘기 실패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떤 플러시자가 있어가지고 이런 이런 단계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베노믹스가 좀 어려웠지 않겠냐 그래서 실패한 거 아니냐 그거는 다 그 변명일 뿐이에요 왜 과거에 그러한 상황들 역시도 능력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운도 능력입니다 아베가 운이 없는 거 그건 본인의 능력이에요 그것 역시도 억울하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일본의 경제가 최악이다 근데 그거는 아베가 갑자기 몸이 아파지고 그리고 갑자기 스가가 바톤타치 9월부터 하면서 갑자기 여러 가지 또 올림픽 취소되고 팬데믹 상황에서 최악인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스가 이 시대가 무슨 마술봉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그런 신이 신도 어렵다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국민들은 팩트만 봐주고 얘기합니다 팩트는 일본의 경제가 망했다는 건 사실 아닙니까 거의 망했다 거의 왜 망했다고까지 표현하냐면 모든 실물 경제를 바라보는 그 경제 일본 경제의 수치가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일본 경제에 대해서 정리해서 설명드린 거 있죠 억울하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스가 요시대의 총리가 글쎄요 이제 사실 저도 지금 나이가 좀 있습니다 나이가 좀 있고 저하고 그렇게 많은 나이 차이는 아니에요 사실 스가 총리하고 저하고 근데 그분에 대해서 뭐 나쁘게 얘기하긴 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비슷한 동년배의 사람으로서 아베도 그렇고요 아베도 그렇고 스가도 그렇고 저랑 그렇게 큰 나이 차이는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팩트는 팩트는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과정이 어떻고 힘들었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아무리 해도 국민들은 그걸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총선을 한다고요 국회 해산하고 총선에서 실패합니다 자민당이 실패해 왜 지금 아무리 일본 국민들이 전체주의적으로 무조건 따라간다고 하시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시코쿠섬 시코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자민당을 찍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또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제는 시코쿠섬에 있는 사람들도 시코쿠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스가 요시대를 안 찍을 수가 있어요 왜? 팩트는 실패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경제에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올림픽을 취소하지 않고 진행한다 하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긴 어렵겠죠 올림픽이라는 게 어떤 제 도약을 위해서 하는 건데 도약에 기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은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글쎄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라는 게 그래요 어느 정도 상황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한국과 대한민국과의 경쟁 구도로 간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판단이죠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과의 경쟁구도 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해버리고 대한민국이 아무리 그래봤자 어차피 2년 뒤인데 지금 데이터 있어? 국제 저기 기구에다가 뭐라고 얘기할 거야 당장 지금 데이터 있어 우리 2년 뒤에 방류할 건데 어차피 재서도 못해 맞는 얘기에요 당장 데이터가 없으니까 당장은 지금 당장 우리가 버렸냐 2년 뒤에 버릴 거잖아 근데 이렇게 나가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또 일본인들을 싫어하게 됩니까 인간으로 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나가면 거기다가 또 독도는 우리 거다 이러고 있죠 심한의현 위쪽에다가 독도를 또 왜 찍어놔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대지진 나봐요 내가 총리라면 내가 스가 요시대라면 난 안 그럴 거 같아 제가 요시대대 총리라면 지금 일본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데 사람이라면 모르는 거예요 지도자는 리더는 그러면 안 됩니다 리더는 감정에 휩싸이면 안 돼요 굽힐 줄 알아야 돼요 일본 국민들을 위해서 대지진 나면 당장 대지진 났어요 도쿄가 지금 당장 무너져가 최소한 한 8.5 이상은 나겠죠 그래서 도쿄의 수도 직화 지진 바로 발 앞에서 났어요 발 밑에서 큰 수도 직화 지진 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쿄 인구가 얼마입니까 아무리 못해도 수십만명이 사망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작게 잡아도 수십만명이 사망할 텐데 그럼 그 지하에 깔린 사람들 다 어떻게 구조할 거예요 당장 어떻게 저 태평양 건너서 미국에서 넘어올 것 같아요 당장 지금 팬데믹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지금 일본을 일본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왜 신이 일본을 버렸는지는 저도 사실 이런 상황 때문에 버리지 않았을까 신이 일본을 포기한 이유는 이런 이런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죠 신이 왜 2021년 6월 11일 현재 신이 일본을 버렸냐 그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일본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된다 감사드립니다